퀵실버 록시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실버는 1969년 보드숏 라인으로 호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해변에 본사를 두고 캐주얼 웨어와 보드 장비, 다양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홍콩 등 5가지 디자인 센터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90여개의 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퀵실버 브랜드로 시작해 퀵실버의 여성 버전인 록시와 신발 브랜드인 DC 슈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퀵실버는 창립자 앨런 그린과 존 로가 디자인한 브랜드 로고가 특히 유명한데 일본의 화가 가스씨가 호쿠사이의 쿠가쿠 36경을 모티브로 창안되었으며 눈이 쌓인 산과 파도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바로 퀵실버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합니다. 산과 바다,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웨어를 판매한다는 것과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퀵실버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지속해왔고 선두주자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래시가드와 보드쇼트의 열풍을 만들어낸 주인공으로 유명한 퀵실버 록시입니다. 이들은 단순 옷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한 록시의 론칭하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영감을 받고 동시에 영감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 러닝, 로그업, 서핑을 즐기는 이벤트인 R.S.Y를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활용한 보드쇼트와 스노우 제품을 만들었으며 젤 활용 폴리에스테르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퀵실버 록시는 1993년부터 북밤 섬유가 대행 판매를 대행하다 지난 2011년 미국 퀵실버 그룹의 한국직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전까지 캐주얼 웨어를 판매해왔다면 2011년 이후에는 전세계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고 보여주기도 시작했습니다. 서핑,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케이주얼 하면서도 투교의 활동력과 자유가 넘치는 미국 본사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한국 여름 시장은 퀵실버 록시의 분위기처럼 래쉬가드를 찾는 사람들도 가득 찼고 영어 실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기업이므로 세일즈 등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시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니 채용 사이트들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